처음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놈이 받기 전까지는 여보세요 아 사람이 그렇잖아 핸드폰 돌려주기로 해놓고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는데 당신 그거 알아요? 당신 그거 알아요? 당신 전화번호 뒷자리여고요 내 차 번호하고 똑같아요 내가 좋은 말로 한 대 돌려줘 그게 잃어버린 물건 돌려받겠다는 사람 말투라고 생각해요? 진짜? 계속 이런 식으로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정말 돌려주려고 했는데 계속 이딴 식으로 전화를 받으시네요 사건 접수 어떻게 합니까? 그딴 걸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있어? 재밌는 거일 텐데 당신 핸드폰에 인터넷에 한번 띄워볼까요?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? 원하는 배부터 알 테니까 너 같은 건 아까부터 미혜민 미역국 먹었을 거 아니야? 똥개 양반 그리고 핸드폰 정지시키지 마 돌려받고 싶으면 chirping 티라받고 싶으면 잡은 딸기게